단어를 봅시다. careful 조심스러운 colorful 화려한 다채로운 색깔이 많은거 기본적으로 full이 들어가면 조금 많은 이만큼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. beautiful helpless helpless HELP HELP 가 없다는거 결국 어쩔 수 없는 listen 없다는 뜻이고 ly가 들어가면 우하게 어쩔 수 없게 이런식으로 쓰면 되고 cheerful 희망적인 치어 치어가 있는거니까 harmful 해로운 painless pain이 없는거네요 고통이 없는 slimless 잠이 없는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운이하는데 조심스러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peaceful 평화 평화로운 평화롭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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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세미 강조한 부분 뒤에 full less ly 이 세개를 구분해서 분류하는게 여기의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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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